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적 기생을 택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귀는 각종 요리에 활용되지만 못생긴 얼굴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었죠. 잡으면 재수없다고 던진 바다에서 텀벙 소리가 난다고 물텀벙이라고도 하고 흉측하게 생긴 얼굴 때문에 거대한 입과 좁은 목구멍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 배고픈 귀신 아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국에선 음침하고 수산한 분위기로 몽크피쉬. 프랑스는 이 큰 물고기라는 뜻인 롯데라고 불립니다. 얼굴은 못생겼지만 담백한 맛이 일품인. 아귀는 필수아미노산 콜라겐 함량이 높아 저지방 건강유리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선 매운 양념과 콩나물로 버무린 아귀찜과 야채와 함께 익혀 간장소스에 찍어먹는 아귀수육을 즐겨 먹죠. 일본은 아귀를 평안과 건강을 뜻하는 앙코로 부르며 아귀 해체슈도 한답니다. 그 외 아구전골과 바다의 푸아그라로 불릴 정도로 맛난 식감을 자랑하는 아귀 간요리도 있죠. 감자, 옥수수, 토마토와 함께 익힌 페루의 아귀 스튜. 구운 야채와 피타빵과 함께 고치에 끼워 구운 터키의 아귀 케밥. 잘게 썬 양파, 실란트로 만든 멕시코의 아귀 타코 등이 있습니다. 아귀는 몸에서 나온 미끼를 흔들어 사냥을 합니다. 미끼는 소리나 지렁이처럼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해 아귀는 미끼에 빛을 내는 박테리아를 모아 주위를 밝히고 끝에 발광팁을 이용해 먹이를 유인합니다. 명환 이모를 찾아서엔 반광팁에 유인되어 잡아먹힐 뻔한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이 발광팁은 암컷에게만 있고 수컷에겐 없습니다. 거기다 수컷의 60배 크기인 암컷에 비해 갓 태어난 암컷의 새끼처럼 아주 작죠. 아귀가 살고 있는 깊은 바다는 배우자를 만나기 매우 어려운데다 어두운 환경으로 시력이 퇴화하고 후각이나 피부의 감각이 발달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수컷이 먹이 활동을 위한 낚시대도 없으니 오로지 발달한 후각으로 암컷의 페로몬을 맞고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짝을 찾은 수컷은 암컷의 옆구리를 물고 매달리며 턱 주변의 피부와 혈관이 암컷과 융합됩니다. 암컷의 피가 수컷의 몸을 통해 흐르면서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암컷의 몸에 매달린 수컷은 정자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능이 퇴화되죠. 정자를 제공하는 대신 평생 영양분을 암컷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암컷은 열악한 심해에서 짝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수컷은 암컷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 한 마리의 암컷에 여러 마리의 수컷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척추동물은 다른 생물체에 침입을 강하게 거부하는 면역체계를 갖고 있어 장기인식환자는 이를 억제하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독일 면역학자와 미국 어류학자들이 유전적으로 한 몸이 된 심해악위를 분석해본 결과 다른 면역체계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수컷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형태도 없이 평생 암컷의 일부로 살아가며 성적 기생을 택한 수컷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뿐만 아니라 번식을 위해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